야 이거 보이십니까?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 육즙이 와우 와우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물소리 들리시죠? 앞에 개울가가 이렇게 흐릅니다 개울가도 흐르고 물소리에 하늘에서는 화려한 조명이 날 비추고 자 유치뽕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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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또 마이 그 분께서 하늘에서 고기를 하사하셨습니다 자 쿠팡에서 만든 곰곰 브랜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만든 짜잔 보이세요? 짜잔 자 여기는 살치살 여기 있는건 구이용 안창살 입니다 스테이크가 하나 더 왔는데 그거는 다음에 먹어야 되겠죠? 아껴 먹어야지 아무튼 이거 날씨도 좋으니까 이 두 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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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불닭 소스 매운 불닭 소스 매운 불닭 소스 네 햄 빛 역시 소고기 와우 음 음 오 음 음 음 음 와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밥살이 뛰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와우 즐거워서 와우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역시 미디움 와우 와우 여기다 불 꺼야되겠어 아 정말 한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산 호주산 와우 음 음 음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윤 살치살 살치살 보기보기보hua 와아 육즙 보이소 육즙 와아 야 안창살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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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살치살 와아 야 육즙 크억 와 너무 맛있어서 너무 급하게 먹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?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 육즙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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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와우 살짝 질긴게 좀 있긴 하네요 질긴게 있어도 소고기입니다 맛있어요 와우 와우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와우 와우 유치뽕짝 황남자였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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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